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PPP론을 미국의 현지 법인, 지상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받았을 때 이 론을 반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PPP론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한국 회사의 어떤 미국 자회사들에게 있어서 최근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모 회사를 둔 기업이 미국의 디스트리뷰션 컴퍼니가 됐건 아니면 마케팅을 위해서건 또는 생산과 라이센싱을 위해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아주 큰 대기업의 미국 자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뉴욕은 물론이고 또 특히 지난 10여 년 사이에는 텍사스, 조지아, 알라바마 등 많은 곳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여러 지상사들과 법률, 세무, 회계 등 업무를 같이 하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한국계 기업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이러한 기업도 미국의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PPP론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걸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슈는 이 50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미국의 현지 법인, 소속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이 종업원 수 계산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SBA의 규정이라는 그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관계사, 어필리에이티드 컴퍼니들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기업들 간의 어떤 어필리에이션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걸 논의하는 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니니 편의상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는 현지 법인의 경우는 한국의 모 회사와의 관계사 요건은 충족된다고 가정하겠고 또 이 회사가 이미 PPP론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500인 종업원을 따질 때의 기준은 현행법상으로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종업원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외국의 관계사 직원은 500인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이고요. 이 내용은 SBA의 가이드라인 중에 어떤 구속력이라는 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IFR, Interim Final Rule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법의 어떤 hierarchy, 위계에 대한 배경이 필요할 때인데요. 첫 번째로 법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규정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일단 법이 만들어지죠. CARES Act처럼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게 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법을 토대로 행정부가 실제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 규정, 규칙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나온 게 이번에 IF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도 구속력과 권위를 갖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IFR의 내용을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SBA의 입장을 설명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자주 묻는 질문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번 수정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뭐 5차례 이상 수정이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규정으로서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은 IFR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재 500인 종업원을 따지는 규정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직원만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지금 유효한 IFR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비록 자주 묻는 질문 FAQ는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즉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직원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나 아직까지 IFR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수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 현재 이 팩티브한 IFR의 내용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미 과거의 기준을 합당하게 따라서 PPP론을 지원을 했고 또 그래서 적법하게 론을 받은 경우라면 설사 관련 규정이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에 맞게 또 소급해서 고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즉 원래 규정은 해외에는 빼고요. 미국 내 거주하는 종업원 숫자만을 따진다는 것이 IFR뿐만 아니라 FAQ 즉 자주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나와 있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기준에 따라서 론을 받은 업체는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설사 나중에 법이 바뀐다 해도 이걸 그랜드파더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펙티브했던 법을 따른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걸 근거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이 SBA 가이드라인의 자주 묻는 질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의 기준에 따라서 이미 론을 받은 경우라면 규정이 바뀐다 해도 바뀐 규정에 따라 이 론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과거에 제대로 했었던 것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번째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최근에 5월 13일에 업데이트된 SBA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SBA는 200만불 이하의 PPP론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기성 대출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good faith를 인정하겠고 그 론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론을 반납해야 한다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5월 5일자인가요? 업데이트된 그 관련 SBA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외국 직원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나와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죠. 말하자면 5월 초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자주 묻는 질문 44번에는 미국과 해외의 관계사를 모두 포함한 직원을 감안해서 500인 이하 여부를 평가하라라고 바로 스페스틱하게 나와있다라는 거죠. 즉, 비록 앞서 언급한 실제 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춘 IFR의 직접 수정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직접 설명을 통해서 SBA는 그 의도를 명백하게 알려줬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법의 형식에 있어서의 어떤 빈틈, 디피션시는 있을지언정, 행정부와 SBA의 의도는 분명하다. 즉, 이건 외국 관계사들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500인 종업원 카운트에 감안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현재 PPP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에게 별도의 불이익 없이 자발적으로 론을 반납할 수 있는 이 세이프 하버 피리어드가 5월 18일까지 여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현재 나온 가이드라인은 공공정보인 거죠. 이걸 론을 받거나 지원하는 입장에서, 업체 입장에서 SBA의 어떤 수정된 입장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 해당 업체가 여기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자발적으로 반납 또는 취소하라는 게 SBA의 입장이라는 것이고 이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제도의 배경을 보면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이고요. 이거는 사실 외국 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말하자면, 즉 지난 4월 중순에 PPP 1차 펀딩이 마무리됐을 때 이 론을 받은 업체들이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아니라 상장회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대기업들 중에 이 론을, PPP론을 받은 업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해서 다 반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했죠. 그런데 이거는 꼭 미국의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컨대 한국의 대기업으로서 본국에 5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 미국에는 49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고 반대는 온전한 어떤 미국, 미국 회사로서 51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를 놓고 보면 어떤 기업에게 이 PPP론이라고 하는 기회를 줘야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고 PPP론의 정책 방향과 목적이라는 면에서 보면 후자를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기 다소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외국 기업의 경우라면 더 큰 집중과 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는 것 또한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결론으로 그렇다면 지상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끝내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모든 지상사 현지 법인들에게 공통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그 당 회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고민의 깊이와 방향이 다르겠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미 PPP 제도가 처음 나왔을 초기에 론을 신청해서 이미 받은 회사라면 첫째 적법한 기준에 따라서 미국 종업원만 따져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래서 론을 신청해서 잘 받았고 둘째 여전히 형식상 현재 이펙티브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IFR임으로 거기 나온 기준대로 미국 내 종업원만 500인 기준에서 따졌다라는 게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한 세 번째로 설사 법이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기 이전 시점에 법을 준수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파더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중에 혹시 문제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충분히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게다가 뭐 특히 내가 이 회사가 200만불 이하로 론을 받은 경우라면 적어도 그 론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기성 대출만 아니었다면 웬만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SBA의 방침도 어나운스가 됐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되겠다라는 거죠. 또한 반면 아직 신청해서 받지 못한 PPB 론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라면 이와 같은 어떤 페이버러블한 유리한 포지션이 이미 론을 받은 회사들에 비해서 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취소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한 싶고요. 두 상황 모두에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프러즐런한 방식을 통해서 정부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또 과중한 벌과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다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IFR이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어떤 회사의 포지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즉 본인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정부가 어떤 해당 회사의 프러즐런트 인텐트를 증명하는 것은 또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고려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현지 법인의 PPP론 자격을 둘러싼 고민 그리고 법적인 배경, 해석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봤습니다. 모쪼록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더 큰 고민을 안겨 드린 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 또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지에 대해 힌트를 좀 정돈해서 제공해 드린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